블랙홀, 정홍인 함께하는 애동당면 트윈 콘서트 샛리스트는 그날 정홍인 님의 락팬님들과 헤드메탈 밴드의 곡이 이렇게 우리랑 쉽게 공감이 되고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 이런 곡들로 재는 샛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. 정홍인 님은 어떤 곡을 골랐을까요?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곡들로 준비를 좀 했고 물론 좌석제지만 여러분들 이게 앉아있기가 지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런 멋진 시간 준비했습니다. 블랙홀과 정홍인의 공연 개인적으로도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공연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대감 100%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가는 길 굉장히 이모타게 돌아갈 수 있도록 멋진 공연 준비하겠습니다. 공연장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나가실 때까지 정홍인 팬, 블랙홀 팬 모두 한자리에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멋진 연주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. 기대하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